세계 정도의 큰 기축통화들이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이 멕시코가 가입을 신청했다는 게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제약영지 규모가 커요 여기서 이제 스테블 코인의 한 번 강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통화 정책에서 여유를 갖게 된 그 배경에는 다른 나라들은 달라나 유로아나 엔화는 팬데믹 때 정부 부채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의 통화 발행량을 대폭 늘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국은 위안화 발행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시중에 풀지 않았어요 하긴 뉴스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때 직접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직접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줬었는데 중국은 그러진 않았었죠 그리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시에 돈을 푼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유로아가 가장 많이 돈을 푼 걸 알 수 있어요 유로아는 그 당시에 거의 10조 달러 이상의 달이 됐고 두 번째가 달러인데 달러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달러에 보는 통화 발행액이 9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통치도 조그만 일본의 해나인데 해나도 달러에 묻지 않게 많이 풀었음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세계 통화는 팬데믹 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는데 중국의 위안화는 사실은 그전까지는 다른 통화에 비해서 돈을 많이 풀었었는데 이때 돈을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즉 발행량이 가장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의 순서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EU가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좀 치솟고 있고 중국은 완전히 인플레이션을 잡은 지금 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중국은 경기부양책이나 부동산 경기 경착률을 막기 위해서 시중에 금리를 좀 낮춘다거나 기준률을 낮춰가서 통화를 좀 많이 푼다거나 하는 이런 통화 정책에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중국은 대체를 할 수 있어요 통화 정책이건 재정 정책이건 돈을 풀 수 있다 네 돈을 풀 수 있어요 금리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정부 부채는 지금 GDP의 21.4% 뿐이 안 돼요 물론 중국의 기업적이나 지방은 여러 가지 숨겨진 부채가 있어서 문제가 크지만 정부는 지금 21.4%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나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채를 떠안울 수 있는 이러한 여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중국이 기축 통화가 된다 이거 보다도 유로화에 마음먹는 그것도 기축 통화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주도 세상에서 앞으로는 기축 통화 달러가 망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틈을 유로화와 위안화가 파고들면서 다원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 개 정도의 큰 기축 통화들이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 자체가 그걸 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러시아가 이미 꾸준히 브릭스에서의 단일 통화회를 언급해 오던 와중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적극적으로 위안화로 우리 모이자 자기네 걸로 하자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없는데 저쪽 걸로 우리 모입시다 그럼 또 중국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리면서 파급력이 좀 있겠네요 러시아는 미국이 요번에 하도 몰아붙이니까 완전히 신냉전 구도로 해서 반미 반서구로 우리끼리 문지자라고 해서 우리끼리 통화도 만들자 라고 이제 신냉전 구도로 가는 거고 중국은 사실상 다자주의를 표명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주도하는데 슬그머니 얹혀가는 형국인 거고 지금 브릭스 통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브릭스 국가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지구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 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40%가 넘었고 하지만 그 몇 면을 보다 보면 잘 사는 나라가 많지가 않다 전북 개발도상 신흥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 사우디아 돈이 많지만 그렇고 러시아 중국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유료를 보더라도 이게 잘 사는 나라들끼리 또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데 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금융환경 같은 데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과 같이 이렇게 제대로 표명하거나 거래가 개방되거나 하지는 못하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브릭스가 세계 인구에서 점화하는 부분이 워낙 크고 그 다음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은 벌써 한 30% 내에 도달했고 앞으로 여기에 한 20개국 정도가 더 들어온다면 GDP 자체 규모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로서는 이제는 만만한 그러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은 원인은 팬데믹 때 돈을 안 풀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돈을 안 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난 14년간 미국과 같은 경우가 딱 10배 이상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4배 증가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동성의 차이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브릭스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브릭스 통화를 만들자는 게 그들의 하나의 주요 의제고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최근 들어와서 신냉정 구도로 치달으면서 이제는 브릭스 경제동맹체의 위상을 키우자는 게 그들의 또 다른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들이 정상회의를 하면서 옵서버로 13개국을 참가시켰습니다 그때 그 옵서버 참가한 국가 중에서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브릭스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국 외무송이 4개국이 더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4개국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투르키에 이집트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한다는 대목이 아주 주목거리였었는데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러시아 외무송이 발표하기를 13개국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그때 흘러나온 나라들이 알제리, 바레인, 아랍, 에미레이트, 카자흐스탄 등 아라카, 중앙아시아 나라였었는데 이게 두 달도 안 돼서 3월 달에 외무장관이 또 이야기를 하기에도 지금 20개국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나가면서 이때 나온 나라가 멕시코에요 멕시코, 태국, 나이지리아, 세나가리인데 이 멕시코가 가입을 신청했다는 게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미국 아래인데 맞아요 바로 미국 아래인데 중남미는 사실은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반미의 감정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연휴 중의 하나가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멕시코의 그 마약 조직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개입하겠다는 이러한 뭐 발의 같은 걸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때 멕시코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대신 우리 마피아 조직을 때려잡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권 국가에 진야들이 함부로 들어와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저렇게 하면서 경계심을 나타낸 거예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브릭스 5개국이 만장일치를 해줘야 이 나라들이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개국 중에서 몇 나라 정도가 브릭스에 가입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5개국하고 크게 없나지 않으면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5개국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41.6% 명목 GDP가 31.2% 구매력 GDP로 따지면 35.9%가 브릭스의 경제 유상인데 이게 20개국 가까이가 더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겠네요 이 성격을 일단은 미국의 독주 혹은 미국의 패권에 무조건 따라갈 수 없다라는 반미라고 이거를 규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으면서 헛발질을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반미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사실은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국이 혈명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법정 통화가 아닌 디지털 화폐로 가겠다는 게 브릭스 통화의 2단계 개발 목표입니다 이때로 들어가면 즉 디지털 위안화를 그들의 기축 통화로 쓸 가능성이 큰데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개발을 끝내고 지난 3년간 시험 운행을 하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2단계로 들어가면 화폐 자체의 종류가 이제 다양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쓰던 법정 화폐들 달러, 유로와 위안화 등이 있을 테고 이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타나서 이게 미래 화폐로서 기존 화폐들을 흡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대항할지 아니면 미처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디지털 화폐와 대항할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3파전이 되는 거죠 기존의 법정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3파전이 2단계에서부터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우선 그들이 2019년에 브라질리아 정상회의에서 이때 이미 그들이 자체 결제형 암화폐를 만들자고 개발 논의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그러한 3파전이 시작되면 결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법정 통화를 이길 거라고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송금 수수료입니다 우선 기존 법정 통화,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에 비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 송금 수수료 자체가 훨씬 싸게 맺힐 뿐만 아니라 송금 시간이 훨씬 단축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아나 같은 경우는 그들이 부딪히기 기능을 해서 휴대폰 끼리만 부딪히기만 해도 인터넷이 없더라도 이게 거래되고 결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는 이게 급속도로 퍼지게 될 겁니다 근데 1대1로 선상해 있는 개발도상국 숫자가 자그마치 64개예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64개국에 급속하게 전파될 거예요 근데 1대1로와 관련해서는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 정확한 추산을 못하지만 영국 파이낸실 타임즈 추산에 의하면 거의 1조 달러 되지 않겠냐 근데 그 가운데서 최근 몇 년간 부실로 드러난 게 780억 달러 된다고 중국에 이게 띄게 생긴 건데 부채 탕감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과연 중국이 여력이 있겠느냐 중국이 그 정도는 감사하고 할 거예요 중국이 사실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부채를 못 갖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 IF나 세계은행 같은 데서 일부를 탕감하더라도 그쪽에서 구조자금을 돼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기존 시스템을 해야 되고 니네들이 좀 대신 좀 갚아줄 수 없어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긴 해요 하지만 중국도 1조 달러 이상을 이렇게 풀었을 적에는 그들이 어차피 G2로서 미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 있고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신냉정 구도를 자연스럽게 이거를 테크오버가 잘 못 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도 1조 달러 이외에도 이거를 아라콘이나 다른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늘릴 겁니다 근데 IMF나 IMF는 결국 미국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어려운 나라들 도와줬다가는 그게 중국한테 좋은 일이니까 안 해줄 거 같아요 아 근데 그건 또 몰라요 지금 미국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최근에는 앨런 제모 장관도 그렇고 유럽의 리카르도 리카르도 네 리카르도도 그렇고 달러가 위험하다 맞아요 달러의 위아나의 어떤 도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위치가 줄어들고 축소되는데 하여튼 일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들 스스로도 이러한 입장에서 사실은 중동 산유국만 해도 미국이 이제 석유 수축이 되면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미국이 버리다시피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 두 대도 빼가지고 남중국해로 이동시키고 타기로 했는데 최근에 이쪽이 너무 급격하게 중국 쪽으로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당신들하고 항상 친구다 앞으로도 친구다 라는 자세를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저렇게 사우디가 강하게 나가도 미국이 저걸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3세계나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미국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네요 참 냉정한 국제정치 네 그럼 이 단계 그 디지털 화폐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게 이게 중국 농업은행의 이제 전자지갑인데 바로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이거를 피알 코드로 스캔하면은 지불 기능도 있고 이게 성공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러한 디지털 화폐는 사실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전자지갑가는 이렇게 송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은행 금융. 활동에 익숙치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전자지갑과 디지털 화폐가 들어가면 그들의 경제 행위나 금융 활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아주 효율화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사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지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사실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나라에 사는 인구가 절반이에요. 40억 명이 인터넷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일수록 이런 디지털 화폐가 크게 위력을 차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역 거래에서도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로 무역 거래 비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화폐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성이 빠르고 환전이나 송금 수수료가 세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갈 수뿐이 없어요. 또 하나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사용되면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이 진행되는 겁니다. IMF가 추중하기에 지금 세계 경제의 20%가 지하 경제라고 그랬는데 옆에 자료에서 보다시피 못 사는 나라일수록 지하 경제 규모가 커요. 그건 아프리카가 한 36% 정도 되고 중남미가 한 33% 그다음에 서남아시아가 28% 오히려 OECD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도상국일수록 디지털 화폐가 통용이 되면은 이 지하 자금이 양성화될 수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양성화되면서 경제 본류에 이제 합류하게 되고 정 노출화시킬 수 없는 돈들은 결국은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건 가랭은행 즉 인민은행이나 중앙은행 측면에서 보면 이게 추적이 가능한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범세계적으로 쓰이게 되면 중국 정부는 그 자금의 흐름을 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브로더가 출현하는 거죠. 아마 서구 세계에서는 이게 개인의 프라베시 보호 문제와 겹쳐져서 이게 중요한 화두로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경쟁이 시작되면은 우선은 합정연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로화도 디지털 유로화가 나오는 거를 기회로 해서 기존의 달러에 밀리던 기축 통화의 위치를 그들이 다시 한번 차지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중남미에서는 저 남미 연합이 즉 브라질과 아리안타 등이 그들 자체에 수루라는 통화를 만들면서 그들이 당연히 통화 쪽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서 지금의 구두하고는 다른 어떠한 또 다원화 체제가 만들어질 공산이 크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은 스테블 코인으로 가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화폐 자체의 종류가 이제 다양화되는 식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테블 코인의 한번 강점을 보겠습니다. 스테블 코인의 강점은 한마디로 이게 법정 화폐의 장점과 암호화폐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화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기반 스테블 코인이든 그게 금 기반 스테블 코인이든 이거는 법정 화폐의 어떤 신뢰성이나 가격 안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기능. 즉 속도나 접근성이나 보안이 이렇게 결합된 코인이 그리고 스테블 코인의 최대 장점은 송금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 점이에요. 스테블 코인은. 그리고 환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만국통화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법정 화폐의 기능과 암호화폐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쓰이지만 온라인에서 즉 메타버스나 NFT 세계에서도 이게 통용될 수 있어요. 이 통화는. 그리고 전자지갑만 갖고 있다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게 스테블 코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